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가브나움에 계십니다 우리 가브나움이 어디인지 지도 잠깐 볼까요? 저기 동그라미 위에 있죠? 저기가 가브나움이에요 저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은 지도 안에 파란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요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작은 것은 갈릴리 호수고 밑에 있는 큰 것은 사해죠 사해 옆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그 위로 예루살렘에서 위로 쫙 올라가시면 가브나움이 보이시죠? 이 가브나움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여가시던 대개 중심지예요 그런 가브나움에서 오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브나움에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브나움에서 참 많은 병자를 거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가브나움에 있게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또한 다시 예수님께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친구들을 또한 데리고 왔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병이 나을 거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지붕에 기아를 뜯고 구멍을 내고 자 이제 이 중풍병자니까 걸을 수가 없고 들것에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침상을 그 구멍 뚫린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어요 이런 대단한 일을 하시고 예수님 앞에 있게 된 이 중풍병자를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람 병 나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을 텐데요 궁금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이 쫓겨가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보시면서 우리는 굉장한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굉장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과 기적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을 건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가져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욕망의 노예에 대해 살아가는 탐욕의 노예에 대해 살아가는 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건드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져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이 우리의 욕망의 노예에 대해 살아가는 이게 뭡니까? 죄죠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인생이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이들을 지옥불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죄의 노예에 대해 살아가는 이들을 죄에서 해방되고 죄산받게 해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고 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축복을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모든 그것을 하는 목적은 뭘 하기 위하여? 죄사함 죄인의 죄를 죄인된 우리 인간의 우리 죄를 믿는 자에게는 사하여 주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이 하셔야 할 사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자기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나의 사역은 대속사역이다 내가 죄값을 대신 치르러 왔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을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러나 걸어라 말하는 것이 쉽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어렵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어려운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임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죄를 사여주기 위하여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대속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여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죄사함 그리고 영생이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죄산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성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무엇 때문에 신앙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아멘 하셨죠? 겉으로 대충 하셨습니까? 속으로 딴 생각 하셨습니까? 이 생각하시는 걸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 보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 딴 생각 하시면서 말만 대충 이렇게 하면 속다르고 겉다른 거죠? 속다르고 겉다른 건 뭐죠? 위선이고 외식이죠? 자, 나는 얼마나 위선 가운데 살고 있는지 스스로 늘 진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때로는 외로움을 위로받고 싶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신앙을 시작하기도 해요 저도 그랬죠 아들이 100일 때 내 수술을 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다가 우리 주님 고쳐주세요 해서 이렇게 기회에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고쳐주시고요 얼마나 예수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교제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교제하게 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의 노예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보면서 이런 나를 거두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고백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니까요 아까운 곳이 없더라고요 아까운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아까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까운 곳이 있습니까? 좀 많으신가 봐 이제는 진짜 아멘 안 하시네요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기쁨이 진심으로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핵심인지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그 중풍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서기관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서기관들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뭘 한다고요?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신성 모독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형에 해당합니다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신성 모독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데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사함을 준다고 했죠 이 죄사함은 누구만이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를 예수님이 내가 가졌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죄사해 주느라 하는 거는 내가 누구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들으시고 사람이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네 큰일 났대 이 사람 정말 보통이 아니다 참남하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이 사람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은 말로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옥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말은 하진 않지만 이 서옥으로 하는 생각이 참 많죠 이렇게 서옥으로 하는 생각을 전부 다 드러내서 말로 했다면 모르게 이 세상에 참 제대로 존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참으로 많은 생각을 소화로 했습니다 제 눈이 이제 원래 근시, 난시, 원시가 같이 있어서 40대부터 돋보기 다초점 렌즈를 끼면서 여태까지 살았는데요 이제 난시가 심해요 난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일자가 있으면 난시가 있는 사람 일자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안경을 안 끼면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를 끼지 않으면 운전을 하는데 앞에 가리봉 하면 가리봉이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난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술을 할 때 의사선생님이 나는 난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수정체를 빼고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난시렌즈를 안 넣어도 된다 난시가 저절로 해결해 난시가 있는 문제가 있는 수정체가 없어지니까 난시를 때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안 넣어도 된대요 그래서 인공수정체에 난시는 안 넣고 원시, 근시만 넣어가지고 수정체를 해서 오른쪽 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거즈를 떼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글자를 봤어요 난시가 제대로 정말 없어졌느냐 싶어서 이 글자를 봤더니 글자가 삐뚤빼뚤한 거예요 어머 난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은 뭐라 했어요? 난시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글자가 삐뚤빼뚤해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 이야, 의사선생님이 이거 잘못 생각했네? 오진하셨네? 진단을 틀리게 하고 실수하셨네? 어머, 의사선생님 이렇게 실력이 없으시나? 왜 난시를 해야 되는데 난시렌즈를 안 넣어서 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평생이 삐뚤빼뚤한 걸 보고 어떻게 살지? 어머, 지금 이미 렌즈는 넣었는데 이걸 바꿀 수도 없고 비싼 걸 다시 바꿀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의사선생님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날 이제 또 진료를 하러 가는 날인데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난시를 넣어야 되는데 잘못 안 넣은 게 굉장히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의사가 아닌데 그러면서 참았어요 그 말은 안 했죠 그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봤더니 똑바로 보이더라고요 처음이라서 그렇게 안 된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거를 바로 말로 했다면 얼마나 큰 신뢰를 했을까 이사선생님의 전문성을 내가 함부로 평가했죠 잘못했다고 그런 굉장한 신뢰거든요 그런데 참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걸 우리 주님께서 내 생각을 아시는데 이런 잠깐을 못 참아가지고 일주일 기다려보고 그 생각을 해도 되는데 눈 수술하자마자 잘됐는가 난시가 됐는가 얼마나 도수가 제대로 됐는가 따지고 살피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예수님이 날 보고 얼마나 아휴 쩌쩌 이러셨을까 그래서 저 참 생각했어요 참 내가 못됐구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사용해 주셨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생각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우리 서기관이 속으로 한 생각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제라고 대적하는 마음과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아시고 꾸중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읽으시고 아십니다 10편 7편에도 말씀이 있고 또한 마태봉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세인의 생각을 아시고 굉장히 꾸중을 하셨죠 곳곳에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말하기도 전에 아시고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내 생각을 아신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여태까지 살아오셨죠 순간순간 여러분들 그건 느끼십니까? 내 이 생각 우리 주님 아실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들 느끼시면서 살아오고 있는지 내가 하는 생각들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까지 심판하시고 행한대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알고 심판하시고 우리 주님이 알고 심판하시죠 그렇죠? 말은 안 해도 마음에 품은 음료까지 가늠했다고 생각하시고 미워한다고 말은 안 해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곧 살인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럼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여러분들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말은 아멘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짧은 순간들의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주로 아십니까? 우린 주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내 생각은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서 얼마를 더 버는지가 더 중요해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내 자존심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요 우리의 내 이익이 더 중요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아까울 것 없습니다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헌금을 할 때 순간 드는 생각 아 이건 다음에 내일 이거 뭐 쓸 게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진 않는지요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아휴 집 사고 가지 뭐 아직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부터 내야지 그 생각이 순간 들어가서 다음 달부터 하지 뭐 아휴 11조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지 뭐 난 주일만 드리는 것만도 얼마나 잘하는 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분량 따라 하시면 되니까 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회전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차를 가지고 내가 이제 홈플러스에 모기향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집에서 모기 앵앵거리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 모기향 하나 사고 집으로 오는 가운데 오다가 눈이 좀 이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원근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좌우가 잘 안 보여요 그렇게 무조건 난 앞으로 딱 가고 있는데 앞에 가는 버스를 제가 박았어요 그러고 이제 버스를 받고 나니까 맨 처음에 드는 생각 왜 우리 집에 모기가 있어가지고 모기가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그리고 그때 누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왜 내가 운전하는데 전화를 하냐고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한테 탓하고 모기를 탓하고 앞에 있는 버스 운전사를 탓하고 결국은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 순간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이 우리 아들이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 다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한 바깥에 이렇게 들고 나면은 한참 후에 그나마 믿음 좋은 사람이라야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이 생각들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의 연속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 등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이 생각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야지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야지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변화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생각의 변화예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바꾸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나도 모르게 24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옳다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생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변화하기 위하여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도록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팔은 손은 눈에 보이는데 다리는 눈에 보이는데 이 생각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늘 놓쳐버리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는 생각의 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상으로 먼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을 그 생각의 방에 먼저 모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요 그 생각에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행동하지 마시고 표현하지 마시고 이 생각을 생각의 방에 일단 모셔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생각의 방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을 누구한테 먼저 결제를 받아요? 예수님께 결제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 연습을 해봤어요 제가 눈 수술을 하고 나니까 불편하고 차도 받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평을 하기로 했어요 불편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이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모아서 이 생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이 생각을 냈어요 제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내가 있는 대로 말 안 해도 우리 예수님 아시거든요 아이들이 엄마가 알고 있는 생각을 아이가 와서 엄마 나 이런 생각해 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안 해도 아는 거를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생각을 해요 하고 생각의 방에 그 생각을 모시고 예수님께 이실직골 하시면 그 생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생각을 보고 같이 위로를 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불평하는 걸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해 줘요 아 그래 참 힘들겠다 위로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봄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생각을 주시니까 내가 만수면 너무 반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렇죠? 제가요 감사가 없었네요 그래서 이제 감사할 거를 생각하니까 아 참 의사 선생님 수술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세상 이 좋은 의술을 주셔서 감사하고 눈을 뜨고 있는데 눈알을 빼고 새 눈알을 넣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의술이에요 이 좋은 의술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이렇게 눈 뜨고 다닐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사실 백내장 수술은 그렇게 심한 수술이 아니고 간단한 수술은 후유증이 무섭지 그 후에 적용하는 게 되게 어렵지만 수술 자체는 그렇잖아요 간단한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마다 수술 잘 됐냐고 잘 보이시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이렇게 다 물어보고 관심해 주는 게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그렇게 제가 살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한 참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건네받으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방에 모으시고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결제를 받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화가 나요 어떤 사건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 직장에서 현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이 화가 난다는 것을 생각의 방에 모시고 우리 예수님께 질문하셔서 제가 화가 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안내를 해 주시겠죠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럼 좀 참으라는 거잖아요 바로 화를 내지 말고 그럼 참고 반응은 다음에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걸 예수님의 생각과 같게 하는 만드는 변화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신앙하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운 것이 없습니까? 아까운 것이 많습니까?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그래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조금 아까우면 그 아까워하는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요 좀 아침에 헌금하는데 생각 계산을 했어요 좀 아까웠어요 이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경 9절을 통해서 해 주시겠죠?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쌓아둔 물질은 없어지고 달아버리고 사라질 수 있고 헛된 것이지만 하늘나라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하대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이 사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 이 아까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천국에 쌓아두라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하잖아요 전 정말 지금까지 여태까지 정말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가 거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에게 주님께서 친히 임제하실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소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물질에 내가 번 한 달의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심으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이 믿음은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차차로 성장하고 차차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 따라 이 말씀이 나한테 자극이 되면 기도하시면서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아지도록 연습하고 훈련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하루아침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춰가면서 날마다 노력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맞출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항상 같이 견적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가도록 노력하는 훈련을 우리가 매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고 싶습니까? 하루에 나의 24시간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날마다 맞추며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며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져서 나의 삶 자체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